안녕하세요 산입니다 양다일 정키의 우리나라 뭐라고요? 우리나라 브랜뉴 뮤직의 새로운 남성 보컬리스트죠 양다일의 싱글이 나옵니다 제목은 우린 아라이구요 정키와 함께 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고 너무 잘하는 동생 다혜리가 정키씨와 같이 노래를 했다고 하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양다일 군의 정말 매력점 강점 포인트인 중저음대가 되게 도드라지는 그런 노래인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서 아마 푹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커요 다혜리가 아무래도 데뷔하는 고객님 만큼 신경 많이 썼으리라 믿고 다혜씨 목소리도 되게 예전부터 좋아했었고 그리고 정키는 저의 패밀리인 친구라서 좋은 노래가 나오니깐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만큼 즐기실 수 있을 것 왔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보장하는데요 앞으로 창창한 미래를 약속받은 보컬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혜리 형 브랜뉴 와서 처음으로 이제 정식 데뷔하는 거니까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노래들이 잘하는 형이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양다일 군의 브랜뉴 뮤직에서 했던 새로운 행동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3월 5일 양다일 정키의 우린 알아 우리나라 말고 우린 알아 we know 많이들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다일 파이팅 너무나도 좋은 곡이에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yo 너도 알고 나도 알아 우리나라 양다일 파이팅 정키 파이팅 3월 5일 많이 다운받아주시고 많이 홍보해주세요 양다일 앤 정키 파이팅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파이팅 많은 관심과 성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